워싱턴 DC에 가면 그곳에 베이스를 둔 Think Tank 기관 중에 Pew Research Center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 관심사나 혹은 여론이나 혹은 인구 동향 같은 것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주에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체 크리스마스 도리에 관해서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85%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어떤 종교에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 Pew Research에서 Religious Non-Affiliator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신론자, 에이티스트 혹은 불가지론자라고 에그나스틱스 이런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약 17%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자그마치 20%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프레이즈를 많이 들어보셨죠? The War on Christmas, 성탄전에 관한 전쟁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이 넘는 1920년대에 그 유명한 자동차원 헨리 포드가 있죠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맹렬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회사의 레턴과 거기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의 출생을 기념한다는 것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참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왜 3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이 1억 명이 넘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는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학교에 10명의 유대인 학생들이 자그마치 3천 명이나 되는 크리스마스 학생들에게서 왜 크리스마스, 이스터 같은 부활절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없앨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90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인데 요즘에 일어난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이야기죠 한 60년 전에 1959년에는요 나온 펜플레이션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엔 당시 유나이드네이션이 한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때 유엔 신봉자들이 전국적으로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유엔 상징물이죠 유엔 상징물을 사용하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여 년 전서부터 이 모든 아메리칸 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크리스마스 언더시지 크리스마스가 포위당했다 All over the country 크리스마스 is taking flag 크리스마스가 집중적으로 이 나라 전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에 할리데이 트리 혹은 회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미국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 One Christmas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되어집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에요 당연히 2주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없애버리려고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사탄이 헤롯 왕을 들수신 거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렘과 그 진주의 두 살보다 어린 남자아이들 모두 다 죽이려고 명령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태봄 1장 2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에서 우리들을 건져내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건져내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하는 크리스마스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게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아니 목사님 설교에서는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저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에 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닐 때는 여기 옛날에 학교 다닐던 학교가 험악할 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흉기로 애들 위협해서 용돈 빼갖고 애들 의식한 데 데리고 와서 두드려 패고 이런 때 다녔거든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흉기로 친구들 후배들 돈 뺏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훔친 적도 없고요 다른 사람도 속여서 물건이나 돈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짓말한 적 있죠 또 친구들 미워하고 싫어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해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죄인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중범죄랑은 좀 다르다 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범법을 행했다고 해도 그냥 프리웨이 속도 위반으로 스피트 티켓 받거나 파킹 잘못해서 파킹 바이올레이션 티켓 받는 거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설교 때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은요 아주 타당한 질문이다 Valid question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 뭐를 죄라고 하느냐 definition을 뭐라고 하느냐 성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Righteous Character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이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된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가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서 자꾸 부모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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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비슷한지도 몰라요 미국 생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virtue라고 하면 독립적인 정신이에요 인디펜던스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와 독립에 살고 내 힘으로 살고 그걸 미덕이라 virtual하고 미국 사회가 가르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삶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또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은 것을 이그놈하는 것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미국 각 주마다요 최고 맥시멈 스피드가 다 다릅니다 어느 주에는 85마일도 있고 어떤 주는 65마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85마일의 맥시멈 스피드로 사는 주에서 그렇게 달리다가 만약에 걸려서 하이웨이 패트럴 폴리스한테 아니 우리 주에서는 85마일인데 이 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65마일밖에 안 됩니까? 막 따지고 하면요 잘하면 벌금 두 배로 내든지 아니면 수갑 채워서 경찰서에 끌려가기 딱 맞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주의 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는 좀 다릅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증명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면 증명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산 사람의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대가는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의 우리들의 이런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대한 플래닝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마다요 다 내 죄가 어떻게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 죄가 용서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거기도 속죄일이라는 게 있답니다 인도 사람들이 속죄를 의식을 하는 겐지스 강가에 모여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물에 들어왔죠 강물이요 보기에도 좀 시꺼면 보이지만 진짜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내 영혼의 죄가 씻긴다고 하는 속죄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강가로 나가는 행렬이 좁은 골목길을 꽉 메운다고 합니다 목욕하고 여기서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도 겐지스 강 옆에는 뭐가 있냐면요 화장터가 질비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혹은 화장해도 안 됐더라도 이 강물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또 빨래하고 비누거품 온갖 오물을 다 이 물에다 흘러내리고 소똥 말똥 개똥 비닐 플라스틱 먹다나면 음식 뭐 이런 거 다 여기다 버리고 아까 화장터에 있는 것도 다 여기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젖줄이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이 강가에 나와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양치질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을 하고 또 거기다 차를 끓여서 이렇게 한 잔 쫙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좀 닭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죄가 용서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럼으로 한번 들어가서 목욕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죄가 다 용서된다면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에 들어가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처럼 각 민족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고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읽은 마태봉 1장 18절 이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입니다 왼쪽이 요셉 오른쪽이 마리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이 두 사람이 약혼했어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보면 1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마리아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에게 마리아에 가서 전하라는 가브리아엘 천사에게 전하라는 사진이에요 그 가브리아엘 천사가 가서 어디로 갔냐면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약혼하면 결혼과 효과가 있지만 같이 살진 잠자리는 같이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배를 보니까 임신했어요 거기 보면 블럭이 하나 더 붙었어요 배에 임신한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느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수한 거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꿈에 보내셨어요 요셉이 잠자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위세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다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잠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퇴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령 하나님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실은요 사실은 오래전에 예언으로 전달된 말씀입니다 마태봄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요 주님께서 예언자 프로핏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보아라 동정녀가 인퇴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은요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령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이사야 7장 14절은 학자들에게 의하면 기원전 BC, Before Christ의 735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요 2000년 전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유대 땅에서 이제 그 이전 800년, 700년, 8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 예언되었다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밤에 보시면 더 예쁜데요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네이티비티 씬이죠 예수님이 탄생 스토리의 장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동부나 중부에 가면 교회 앞에 네이티비티 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는 참 없어요 많이 안 해놓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것이 우리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절기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늘 바로 성탄의미를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